올 들어 도내에서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고성군이었고 원주시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, 3분기 고성군의 누계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57% 상승하면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이어서 원주시가 2.34%, 속초시 2.32%, 춘천시가 2.21%를 기록했습니다. 이 밖의 대부분의 시군은 모두 1%대의 지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. 국토부는 고성군의 높은 지가 상승률에 대해 토성면 공공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한 환경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